이게 뭐지? 이거 진짜 돌이에요? 진짜 돌이에요? 진짜 돌이에요? 네 와우 이게 뭐예요? 이게 약간 스컬쳐 박물을 만들고 울산의 고래 암각화 생각하는데 이 안에 뭐가 있을까?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눈에 띄는 걸 보이는 건 없네 이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 뭔가 작가의 마음속에 있던 이 작품의 크리에이터는 우리 권용택 작가님 아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나중에 한번 알고 싶네요 권용택님 권용택님 감상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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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